안녕하세요 저는 진입니다. 오늘은 두번째 비디오입니다. 잠깐 눈 감으시고 한 1분동안 머리 정리합시다. 숨을 깊고 자고니 쉬시고 손을 자고니 쉬고 이 부분을 arguing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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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눈 뜨시고 일어서세요 일단 다다사나 다다사나로부터 몸을 쭉 펴시고 바리프리타팟스파고나사나 넓은 삼각자세하고 돌리면서 트위스트로 되는 넓은 삼각자세 다리를 넓게 돌리시고 발밑이 사선으로 손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구부리면서 돌리세요 오른팔 왼다리로 밀면서 강하게 돌려보세요 등 구부리지 마세요 속쪽으로 기대지 마시고 쭉 펴보세요 바로 천천히 호쉬고 잡고 쉬셨다가 반대로 넓게 돌리시고 발밑이 사선으로 잊지마세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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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르바드라 3 세번째 천사 자세히 조금만 벌리시고 손 모으시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뒤모양 만들어보세요 중심 잡으시고 뒷다리 두시고 그 다음에 손팔 펴면서 두세요 등 약간 오목하게 바로 천천히 내리시고 조금 쉬셨다가 심어 반두번 반대로 세번째 전사 자세 천천히 중심 잡으시고 T모양 만들어봅시다 다리 적극적으로 드시고 손팔도 적극적으로 드세요 등꼬목하게 피르바드 바로 천천히 부으세요 조금 쉬셨다가 아르타찬드라사나 방달 자세히 아까처럼 조금만 멀리 쉬고 옆뒤 모양 만들어보세요 천천히 중심 잡으시고 오른쪽 다리 조긍적으로 트시고 손, 엉덩이에다가 위어깨를 뒤로 당기시고 가슴을 펴세요 천천히 푸시고 조금 쉬셨다가 반대로 조금만 멀리 쉬고 중심으로 다시 잡으시고 다리 조긍적으로 트세요 가슴을 펴주시고 바로 천천히 쉬고 조금 쉬셨다가 다리 벌리고 상체숙기 다리 벌리고 다리 벌리고 마시고 90도 정도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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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정도 숨 들이마시고 손, 등 뒤로 내쉬고 등 구부리지 않게 천천히 숙이세요 천천히 숙이세요 천천히 숙이세요 않으면 아멘 바로 천천히 드시고 어깨 충격받지 않게 손 천천히 부시고 다다사나로 조금 쉬셨다가 바당구스다 바다하스다 연결 동작으로 바당구스다 산하로부터 바당구스다 엄지발가락이라는 뜻입니다 힘드리 마시고 내쉬고 일단 등을 오목하게 유치하면서 골반체에 당한 기울이시고 그 다음에 손 내리시고 엄지발가락 잡으세요 쪽추 길게 등 구부리지 마세요 자원부터 손 바닥 그 다음에 바당구스다 잘 되시면 손바닥 팔 바닥 육지발 발 앞꿈치 밑으로 놓으시고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강렬하게 5 2 2 3 2 아로 천천 드세요 조금 쉬었다가 옆으로 보시고 다다사나로부터 손을 마시고 내쉬고 오목하게 유치하면서 최대한 기울으시고 엄지발가락 잡으시고 그 다음에 쪽쪽 길게 바닥으로서 하나 좌열되시면 손바닥 발바닥 밑으로 발 앞 금지 밑으로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강렬하게 천천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머리 드시고 등 오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일어서세요 바로 OK 조금 쉬셨다가 쿠션 1시간 잠으시고 5분동안 관찰합시다 영상 똑바로 앉으시고 골반이 약간 기울이면서 등을 약간 오목하게 이렇게 하시면 에너지 순환, 키 순환이 막혀요. 그래서 극신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눈 감시고 5분 동안 단순하게 명상합시다. 숨을 깊고 자고니 쉬면서 관찰. 그리고 숨을 깊고 자고니 앉아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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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눈도 쉬고 아멘 시원하시죠? 참석하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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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